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성인과 함께 테슬라와 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이자 글로벌 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도 외출 성장, 이익률 확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주식 분할도 진행했죠. 그렇죠. 3대 1로 쪼갰는데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모았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쪼갰을 때, 쪼갤 때마다 늘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잘 안 먹히더라고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또 AI데이 2022를 열잖아요. 여기서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세증권에서는 AI 로봇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주목해야 되죠.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기술이고요. 과연 로봇의 인지와 판단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로봇을 계속 공개는 했었는데 그게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언젠간 해낼 거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악재 가득한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일론 머스크 CEO의 추진력,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본, 최근에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 이런 걸 다 합치면 시장의 기대치를 상위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같이 좀 비싼 거는 사기가 약간 주저스럽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흐름은 어떤가요? 그렇죠.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주한테는 완전 큰 악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성장주임과 동시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실적과 주가가 견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세증권에서는 중국 상하이 공장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3, 4분기 판매량이 하반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것도 장점인데요. 왜 보시다시피 계속 IT 세트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아이폰 14 공개되자마자 예약이 줄을 잇고 계속 사잖아요. 그렇죠. 애플이랑 테슬라랑 같은 업종은 다르지만 같은 브랜드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죠. 전기차 산다고 하면 또 테슬라 사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그럼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했던 FSD 베타 10.69.2의 경우에는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성능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내 미국에서 도심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FSD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 본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율주행 되면 저도 차 운전하고 싶네요. 과연 테슬라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불안은 테슬라한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잘 버텨낸다. 그래도 잘 성과를 만든다 뿐이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최근에 2, 3년 정도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재고 수준이 낮고 테슬라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원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어서 테슬라에게까지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미래의 세층권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포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포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죠. 그런데 대량 생산 체제를 정립한 기업이지만 현재 미국 내 점유율은 GM, 도요타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과 손잡고 빠르게 전기차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가는 올해 들어 신적가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하반기 부진 우려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분기는 10월에 발표를 하겠죠, 아마. 7, 8, 9가 3분기니까요. 그렇죠. 2분기 실적은 어쨌든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급락한 폭이 11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올해 3분기 예상보다 높은 비용과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 거죠. 그러네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아직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그 기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초에 전망보다 많았던 4만 대에서 4만 5천 대의 차량이 부품 부족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공급망 대란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이게 예상보다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요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내내 이런 부진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건 뭐 모르기는 하지만 포드 입장에서는 일단 연간 에비타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이렇게 지연되는 물량을 4분기에다 이연을 시켜서 연말까지는 다 인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타 증권에서는 4분기는 업황 회복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최근에 사실 포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덮칠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수준의 폭락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저는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하고 또 자동차 업종은 리스크를 가장 먼저 노출했고 시장에서 알려졌던 그 업종이기 때문에 회복도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신저가를 깨고 더 내려가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유념해 두고 투자하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와 포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